포즈도 어저께 저렇게 쥐더라구 중국분이 주셨어요? 아직 있어요? 응 없대 그 남자가 창시이가 나중에 갖고 와 잡숨 그래서 너것들 주려고 네 상정 추워야 하는데? 상정 어? 어? 안 돼 팔 벗어나 팔 벗어나 팔 벗어나 아니 추워가지고 다 다르니 그래요 지금은 찔데요 문 열어놔 응 문 열어놓고 이렇게 깔아야지 냠 Когда 제 퉁퉁 내가 꼴게 또라이빈가 빠지는데? 곧 끊는다 곧 끊어 어디 있어 고기 아직 아직 끊지 마요 아직 끊으면 안돼요 아직 지금 할 때 찍어요 엄마 할 때 편집해주세요 지금 찍어요 낸지 액션 아직 엄마 와야지 찍어 끊어 준주야 가까이 와야되지 않겠니? 준비 시작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습니다 네 저저를 먹냐? 저저를 먹냐? 저저를 먹냐? 저저를 먹냐? 내가 이겼어요 엄마? 네 네 저저를 먹냐? 어떡해 됐어 오빠가 가위 있어 땡이요. 땅 파. 아 이거 방금이야? 응. 엄마나요? 배선 많이 부어. 죄송합니다. 배선 많이 부어. 너가 다행히 있어. 누구? 어머나? 먹자, 맛있게 드세요. 은근은 모든 분들만 못 먹은 것 같아요. 빨리 먹어요. 3-3만원 정도가 다 할매이까지 좋아해요. 알겠습니다. 어떻게 먹자? 지금 여러분? 네, 여러분. 오늘 하루만. 어제 1개. 네. 음료는 쇼 매워 오늘이 이거 먹어 맛있어 애들은 상추 안 먹는구나 네 상추 잘 안 먹어 여기다 싼 게 쓴 게 모르겠다 응 네 먹어봐 안 써 나 이거 상추 안 먹네 생림도 신김치맛 신김치 내다 줘야겠다 아니야 신김치 가다 줘 냉장고 있어 엄마? 내가 꺼낼게요 안 맞을까? 내가 몰라 내가 찔구만 여기다 찔구만 볼게 여기다 아 네 같이 하자 하와 땡기면 내가 먹은 게 아 네 그냥 이렇게 돼 이렇게 되니까 응 이제 좋아 이게 딱 맞아 그래? 저섰이 시큼하게 시큼해잖아 응 참기름을 내가 그러면 호라아스텐에다가 고기가 아주 숟갈이 있는 아 하 이 나름도 맛있어 아 하루놌 넌 너의 닦은데 혼자서 넣을 때 예, 엄마야. 이거 괜찮냐? 응. 응, 괜찮아? 야, 부터, 이거 먹어. 한 마리. 자, 먹자. 이제 한번 먹어보기 이번엔 다. 와, 맛있겠다. 엄마들 엄마 앞에도 구울 수 없어. 잘 먹고 있어. 이기야, 많이 먹어. 으음. 버섯이 있어서 군난 게 쫙까만 당겨. 맛있어? 금방 꾼 거 먹어봐. 하나 남은 놈 갖고 가. 나 안 먹어. 오늘 남은 놈도 이제 먹으려면 혼나. 먹고 갖고 가. 갖고 가 너 애들 구워줘. 이번에 꾼 거 맛있어. 엄마 새우 드세요. 새우요. 몇 마리만 꺼내놓고 해서. 없으면 네가 또 사 올 테니까. 이거 맛있어. 살이 닮나? 다음에 살이 닮았으니까. 오추? 응. 작아 순배기가. 원래 왜 이렇게 작아? 왜 이렇게 작아? 큰 걸 가져와야지. 근데 많이 익힐 때. 지금 가서 해와도 하는데. 아니야. 이거 고기를 계속 주는 거야. 먹어. 맛있어. 밥 2장 먹으면 돼. 밥 더 먹어. 네. 응. 좀 잘라줘? 이두? 응. 나 있으면은 먹는 듯. 신김치가 있잖아. 응. 저 집에서. 응. 작은 통에서. 하나 줘요. 얘만 먹기 때문에. 미니가. 응. 네. 두 통이 있는 게 걱정 안 돼. 우리 집에도 있다니까. 왜. 왜 그래 엄마. 얼굴 너무 안 좋다. 시큼해졌네. 나는. 잘 떨려. 응. 아이고 왜 그래. 살이 걸려. 응. 뜰금은. 아이고. 잘 틀리고. 응. 나도 그런데. 가슴이 술이야. 응. 동구이는 끝났냐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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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는 여기 있어. 아니 저거. 딱 먹던 거. 내가 뭐. 식탁에. 아니 그거 너희들 갖고 갈래. 왜 밥 안 먹고. 아빠 안 먹으려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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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많이 안 드셔서. 고기를. 뭐. 고기를 많이 안 드셔서. 못 먹어. 많이 먹었어. 족발을. 네. 그저께도 살찌면. 어제께도 살찌면. 그렇게 먹으면 전전이야. 응. 오늘 족발이 더 맛있네요. 받아. 그래요? 썩어서 받아. 아프고 나서는 족발을 갖고 내가 힘썼어 지금. 3개, 4개 그렇게 먹으면 돼. 응. 한 번에. 엄마는 어떻게 해서 드세요? 삶아 그냥. 역시 삶아서. 냉동실에 조금씩 넣잖아. 그러면. 요새는. 두 개, 세 개 내서. 접시에 넣어서. 밥통에 넣는 게. 좋더라. 아프고 없으면 너 얘기하세요 엄마. 응? 아프고 없으면 너 얘기하세요. 응. 내가 밤낮받었지. 응. 만삼천 원이요. 받으니까 몸에. 내 엄마가 마음이 비벼어. 응? 많이 비벼어? 응. 덜어네 뭐. 아니 그냥 너한테 누가 먹어. 덜어봤고 먹어. 응. 아까 내가. 밭에서 와서 우유 먹어서 그런다. 아 엄마가? 응. 아침에 찢어먹을 거네. 내가 내 몸을 내가 많이 감찰하지. 도유는 아직 있죠? 응. 해 안 해냈어. 엄마가 왜 천천히 먹어. 안에 일식팩밖에 안 되는데. 너희 다 먹는다면서. 너희 다 먹는다면서. 우리 민주시장을 김치로 먹은 게 좋네. 엄마 이거 버릴 거야? 어. 버리지마. 그냥 찾아볼까? 네. 충전기는 안 드는 것 같기도 하고. 내가 거기다 한 개 다 놓았는디. 그리고 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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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